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일타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일타강사 좋아하는 상대에서 말 걸기조차 어려운 사람 헤어진 연인 생각에 아직도 울면서 잠드는 사람 오래된 부부관계 권태를 느끼는 사람 모두모두 여기 모여라 대한성악회 명예회장이자 행복한 성문화센터 대표 3초만에 마감되는 인기강좌 성과 문화를 지도하고 계시는 27년차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배정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나 라디오 경험 좀 있으세요? 아니요 라디오 좋아해요 듣는 거 좋아하시고 게스트로 나오신 적은 비스트로는 뭐 여러 번 했죠 그쵸 경험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차분하게 근데 이렇게 텐션 높은 곳은 처음 오시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바깥에 비 오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신세계 같네요 다행이에요 아니 대충 들으니까 따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저랑 거의 비슷한 염차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신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짝재기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요 오 좋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께 건강한 성과 관계와 관련된 질문과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사귄 첫사랑에 더 이상 설레지 않아요 하지만 헤어지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라 성에 관심을 갖는 사춘기의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등등 문자번호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익명 원하시면 익명이라고 꼭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아니 앞에서 저희가 잠깐 소개를 했지만 세종대학교에서는 교수님의 수업을 듣기 위해서 4년을 기다린 학생도 있다고 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렇게 들었어요 아무래도 뭐 수강인원이 정해져 있고 하니까 수강신청 클릭에서 좀 떨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맞아요 아 그럼 귀한 수업을 오늘만큼은요 집에서 차에서 귀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성과 문화 도대체 어떤 걸 알려주는 수업이길래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성과 문화라고 하지만 그 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는 존재가 몸하고 마음이 다 같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성생리 성심리 또 연애하는 거 그리고 사랑 결혼 이런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섹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피임 성병 총망라해서 우리 인간의 발달 과정 그리고 관계 어떻게 맺어야 좋은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저도 듣고 싶네요 오늘 영광입니다 맞죠 아니 왜냐면은 사실 제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제일 많이 확실히 모르는 게 또 성일 수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기도 하고 사실 우리나라는 성에 대해서 교육을 잘 못하니까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성담론도 잘 얘기를 못하고 하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막 중고등학교 때 성에 대해서 배우면은 모양 같은 거나 그림 영상 이런 거를 틀잖아요 아이들끼리 집중해서 듣기보다는 되게 막 내가 집중하면 아이들이 놀릴까봐 막 되게 막 눈치 보고 숨고 부끄러워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정말 중요한 게 또 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수업 과제 중에 저 이거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데이트 나가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수업인가요? 데이트 과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제비 뽑아서 이제 사람을 결정해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 이게 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매칭이 목표도 아니에요 그냥 그 낯선 사람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누군가 이성하고 그 같이 한 4시간 이상 보내면서 즐겁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과제죠 나 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네 대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이것 때문에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데이트 한번 해보려고 이제 못 쏘울인 경우에 특히 그렇고요 이 데이트 과제가 이제 왜 자기가 누군가한테 가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랜덤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니까 좀 두려움이 좀 적죠 아무래도 제일 어려워하는 게 말 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좀 생략해 주는 거이기도 하니까 네 애들은 좋아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데이트 과정까지 몇 시에 만나려고 어디서 볼래? 나랑 데이트할 수 있겠니? 이게 다 생략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해야죠 그건 해야 되는데 어머!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말 거는 게 어렵잖아요 처음 말 거는 게 그거를 랜덤으로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데이트 계획 짜는 거 이런 거는 둘이 같이 상의해서 해야죠 그러면은 실제 커플로 된 경우가 있어요? 있다 그래요 있다 그러는데 계속 만나는지는 모르겠고 이제 끝나고 나면 자기네들이 수업 후기를 제가 봤는데 그때 뭐 아직 사귀고 있다 좋은 감정으로 계속 만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죠 오! 좋은 일 하셨다 좋을 때니까 맞아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그럴 때니까요 데이트 코스 짜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샘디가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전남친 스토리가 제이와 P MBTI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MBTI 제이와 T의 연애였거든요 그래서 데이트 할 때 아 이게 되게 좋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살짝만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 MBTI 얘기 잠깐만 해도 돼요? 네 그럼요 그 우리 학생들도 이제 자기소개를 하라고 그러면 MBTI로 막 소개를 하더라고요 ISDJ다 INTP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었을 때는 MBTI가 고정돼 있지 않아요 맞아요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좋아지려고 바뀌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성향은 자꾸 자꾸 변할 수밖에 없고 변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들면 그게 좀 고착돼서 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변하는 거니까 그 MBTI에 너무 묶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제이하고 P라고 얘기하면 제이는 좀 계획적이고 P는 왜 좀 즉흥적이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되게 재밌어하는 커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나는 늘 계획을 세워서 데이트도 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처음에 과정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 데이트 짜는 과정에서는 어제 좀 불안하다 왜 계획을 안 세우지 왜 이렇게 무슨 자세한 얘기를 안 하지 이렇게 했다가 막상 데이트할 때는 그 즉흥성이 너무 재밌었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향이 다르다는 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 이끌어 가느냐 그리고 서로가 얘기할 때 좀 용기를 내서 안 해본 일을 하는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부정을 긍적으로 바꾸는 내용이네요 아 얘랑 나랑 안 맞아가 아니라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면 저 친구가 살면 그쵸 살아볼까? 이러는 긍정적인 방법 너무 좋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맞는 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요? 안 맞는 게 있으면 협상을 해야죠 사실은 연애 관계든지 어떤 결혼 관계든지 그 관계가 잘 가려면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들은 없어요 맞춰가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서로 한 발 양보하고 어떤 때는 네가 양보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협상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대화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대화하는 법을 잘 배우지 않아요 경청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상대가 하는 말을 좀 잘 듣고 그리고 상대의 입장에서 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협상에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인간 그 사람 사이에는 필요한 정말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서로 협상을 하고 조율해주고 이해해주고 맞춰주고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께서요 데이트하는 법 잘 헤어지는 방법 좋아하는 남자 여자에게 호감을 얻는 방법도 알려주신다면서요 네 그 전 수업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데이트하는 법 같은 거는 제가 룰을 정해서 뭐 더치페이를 하라든지 혹은 뭐 자기 애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을 때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만나자마자 뭐 여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김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거고 이 연애 이 데이트 숙제가 연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즐겁게 지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죠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교수님이 성에 대한 이야기만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점 근데 그게 다 성이죠 어 그쵸 사실 맞아요 크게 틀로 이렇게 가둬지면은 성이기도 하죠 성행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섹스라는 성행위는 그거는 그냥 성의 1부분일 뿐이에요 n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보시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연애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다고 필요 없다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서요 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실 좀 연애를 잘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결혼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 연애하는 걸 좀 많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 시간 돈 그리고 뭐 감정 너무 소모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왜 그럴 시간에 나한테 투자하거나 아니면 더 다른 재밌는 것들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시도도 안 하는 친구들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나 보고 맞아요 대리 사랑 약간 대리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도파민 막 쭉쭉 올리고 맞아요 근데 이제 먹방이나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보면서 대리 만족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먹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리 만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을 안 하니까 근데 실제로 한 대학교에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한국인 중 36%가 지난 1년간 관계를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들었어요 네 이게 2021년에 연세대학교의 한 사회학 교수님이 진행한 조사예요 그런데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서울에 사는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지난 1년간 한 번도 성관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36%였고 그중에서 20대하고 60대 여성이 43%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를 꼭 해야 해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네 많이 받죠 그럼 연애와 건강한 성생활의 중요성 좋은 점을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애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제일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연애라는 게 어떤 상대와 서로 어떤 교감을 하고 상대를 알아가고 뭐 이런 것이긴 하지만 상대를 알아가는 것보다 나를 알아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집착을 좋아하는 사람 집착하는 사람인지 질투가 많은 사람인지 혹은 뭐 만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연애할 때 사실은 가장 세상이 좀 반짝반짝 아름다워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도 굉장히 선명하고 그래서 연애의 경험을 꼭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건강한 성생활은 이게 우리 살아가는 일상생활 중에 성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세수하고 목욕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람 만나가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생활은 굉장히 필요하죠 좀 전에 한국인 36%가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익명으로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전 스킨십을 정말 좋아하는 반면 아내는 정말 싫어합니다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귀찮다면서 뿌리치고 제가 옆에만 가도 귀찮아하는 아내와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는 오는 걸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분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선생님? 네 이게 참 어려운데요 내가 스킨십을 싫어하면 내가 고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원가족에서 스킨십을 별로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보면 스킨십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노력을 자꾸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면 그 왜 좋은 분위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손을 좀 잡고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급하게 확 다가가는 게 아닌 차근차근 천천히 좋은 시간 좋은 분위기에 하면 더 좋겠죠 맞아요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아 얜 지 욕구만 채우려고 이러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킨십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세게 잡거나 너무 간지럽게 잡거나 이래서 왜 좋은 느낌이 안 드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아예 스킨십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뿌리치고 그러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죠 맞아요 처음에는 뭐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자꾸 만지고 싶은데 그 뿌리치는 방법이 좀 거치면 이분도 굉장히 감정이 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좀 나의 마음을 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날 뿌리치고 그러면 나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고 난 자기가 정말 좋아서 손이라도 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아 맞습니다 근데 관계를 오래 하지 않으면 신체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 진짜일까요? 네 성관계는 우리가 왜 세수하고 목욕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 하면 왜 사별하거나 혹은 왜 성관계를 너무 안 해서 사정을 너무 안 하거나 그러면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소변을 못 보는 그러니까 소변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관계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너무 안 하면 상대에게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거칠어져요 관계에서 그래서 이제 싸움도 좀 많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생기죠 네 좋습니다 우리 4부에서도요 계속해서 성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103호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로 보내주시고요 저는 그러면은 4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채 4부 시작했고요 27년차 성교육 상담 전문가 배정원 교수님과 1타 강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질문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와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87님께서 우리 5학년 딸이 며칠 전에 첫 월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엄마로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는 우리 딸이 첫 경험은 아주아주아주아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서 그냥 성교육을 미루는 게 나을까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의 성교육을 해줘야 할 때는 언제가 나을까요 이건 딸이잖아요 맞죠 5학년 딸 네 5학년 딸이면 지금 10대 그리고 며칠 전에 월경을 했대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월경을 하고 남자가 그 몽정이나 사정을 하면 그건 이제 어른의 몸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른들끼리 성관계를 하면 임신을 할 수도 있어요 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래서 성교육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말은 맞고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왜 어떻게 성관계라는 게 뭔지 그리고 왜 그런 성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따라오는지 물론 너무 겁주는 사고 치지 말라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냥 과학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딸이 첫 경험을 아주아주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서 성교육 미룰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데 성교육은 섹스를 부축하는 게 아니라 성교육은 섹스를 미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성경험을 하는 것이 나한테 유리할까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잘된 성교육은 성관계의 경험을 뒤로 미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된 성교육을 해주는 건 인생의 아주 좋은 지도를 지워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요즘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사춘기를 위한 사춘기 자녀를 위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읽어보시고 그리고 아이 책상에도 놔주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모든 이야기가 다 된 후에 할 수가 있어요 집에 왔니 학교 갔다 왔니 시험 봤니 이 정도 얘기하는 부모하고는 성에 대한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고 아주 자세하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좋은 친구가 생겼는지 누구랑 잘 다니는지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모가 성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첫 성교육 만약에 입을 떼기 좀 어렵다 그러면 전문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맡기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네 요즘 보니까 과외로 성교육을 맡기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실 이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수업을 하시든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건지를 좀 이렇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던 교육 내용을 좀 봤든 그래서 어떤 내용의 얘기를 이게 왜 성교육이라는 게 정보도 있지만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지를 좀 들어보거나 같이 듣거나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성교육 센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시립 청소년 성문화센터 영동포에 있거든요 거기도 괜찮고 탁틴네일이나 이런 데도 괜찮고 지역에 또 청소년 성문화센터도 있어요 이런 데 가면 성 전문가들이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하면 되니까 그렇게 받으시면 좋고요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이 아이들 성교육은 사실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명을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소중하니까 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성기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월경을 한다면 월경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 성교육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이 되게 많은데 엄마가 아들의 성교육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엄청 많아요 아빠에게 맡겨야 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한부모 가족도 많고 그래서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오고 조심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교육이라는 게 뭐예요? 어른이 아이들한테 해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엄마가 아들한테 하든 아빠가 딸한테 하든 이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합리적인 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배우고 책도 좀 보고 이러고 하셨으면 좋겠고 부모 중에 누군가 한 분이 성교육을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진도를 두 분이 좀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일관되고 그리고 왜 비슷한 이 메시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한쪽이 하시더라도 두 분이 그 진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교수님 남편이 집에서 속옷만 입고 있는데 이제 딸아이도 크고 하니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 해도 말을 안 듣는데 이런 남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혹은 부모님 두 분이 옷을 벗고 다니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도 따라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옷을 벗고 돌아다닐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우리가 공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나 혼자서만 보거나 나 혼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부분은 수영복으로 감춰지는 부분은 보여주지 말자 보이게도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면 화장실 사용할 때 문 열어놓지 않고 쓴 것처럼 이거는 아버지가 속옷을 입는다는 건 너무 사적 영역을 애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엄마든 아버지든 아이들에게 내 몸을 통해서 성교육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옷을 좀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1804님께서 아들 목욕을 제가 시키고 있는데 지금 초등 2학년이거든요 엄마인 제가 시켜도 되나요? 네 2학년 정도면 이제 자기가 샤워하는 법은 배워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꼭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엄마가 시켜도 되죠 근데 엄마는 옷을 좀 입고 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상대 부모는 그럴 경우 있잖아요 엄마가 편찮으신데 아이를 여 딸을 아빠가 시켜야 될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상대 부모는 좀 옷을 간단하게 반바지와 티셔츠라도 입고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요즘은 이제 남매들 목욕도 얘기 많이 하시는데 남매들도 얘네들이 좀 서로 이렇게 뭔가 다르다라는 걸 아는 눈치면 수영복 입히고 놀다가 샤워는 한 사람씩 이렇게 시키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기억이 남거든요 그럼요 3892님께서 저는 여중여고로 나와서 그런지 제가 남자를 보면 일단은 연애 상대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색해지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데 약간 금사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마 그 남자들하고 우정이라는 관계를 쌓아보지 않아서 그런데요 경험해 봐야죠 그래서 모든 남자를 어떻게 좋아하는 상대로 만나겠어요 사랑하는 상대로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고 이렇게도 만나보고 저렇게도 만나보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 사람 친구를 좀 사겨보십시오 경험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만나봐야 남자를 보는 눈도 생기죠 그래서 좀 많이 만나보세요 맞아요 많이 만나야 진짜 보는 눈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은지 님께서 신랑이 그러던데 일본의 장수 비결 중 하나가 건강하게 성관계를 자주 해서 그랬다는데 이게 정말 있는 말인가요? 말하는 거 듣고 저는 어이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은지 씨가 너무 성관계를 안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요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 보면 그런데 장수 비결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자주 하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성관계를 자주 하면 일단 순환이 좀 잘 될 거고 그리고 왜 애무도 하고 이러면서 암 예방도 금방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 보면 가슴에 뭐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남편이 발견해서 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행복감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관계를 규칙적으로 하면 너무 자주 한다니 너무 많이 하면이 아니라 자주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해진다는 말은 정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터치터치하니까 그걸 느끼는 건데 보통은 혼자 샤워하면서 그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만지는 것도 좋은데 상대방이 사랑하는 사람이 날 만져주면 더 좋은 거죠 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시다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야동을 보다가 들켜 당황한 아들에게 아는 채를 해야 할까요? 모른 채 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이제 보면 아이들 성교육을 어떻게 할까는 굉장히 좀 걱정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성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야동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포르노거든요 그래서 포르노를 계속 너무 자주 많이 본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면 이렇게 포르노 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남자애들 특히 남자애들이 포르노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게 성조숙증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있다면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든지 이런 포르노를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나중에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성관계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지 이런 얘기 좀 하셔야 되는데 하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책을 좀 사서 이렇게 놔주시면 어떤 책에도 요즘 성교육식에는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얘기가 있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아무 말 없이 쓱 이렇게 선물처럼 올려두면 되는 거겠죠? 네네 그 책상 위에 이렇게 놓으면 애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아이에게 수학을 잘하게 하고 싶으면 수학 관련된 책들을 근처에다 막 꼭 뽑아주잖아요 그것처럼 성교육 책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쓰신 책도 너무 좋겠네요 네 그 10대를 위한 책이 있는데요 자존감 성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죠? 지금 제 앞에 놓여진 이거는 사랑학수업이라고 세종대에서 하는 성과문화 20대 이상을 위한 거고요 10대를 위한 사춘기 소년소녀를 위한 자존감 성교육 김영사에서 나온 거 있는데 보시면 좀 도움되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오도록 할 건데 어? PT님 노래 선곡 뭐야? 나 이상하게 보이는 거 나만 구래? 10cm의 매트리스 거기서 뭐하라고? 왜 구라? 10cm의 매트리스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짝짝이분들의 문자마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성관계 자주 규칙적이라고 하셨는데 월, 주 몇 해인가요? 자주라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선생님 혹시 연령대별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을까요? 제가 뭐 월, 주 몇 회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하실 건가요? 성관계 이렇게 꼭 물어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예요 자주 규칙적으로 해라 그러면 주에 몇 회요 성관계를 좀 오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몇 시간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아요 시간이 되게 숫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요즘 그렇게 자주 잘하는 부부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어? 맞아 빨리 돌아와요 일주일 하루가 근데 또 어떤 부부는 뭐 여러 번도 하죠 여러 번도 하고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그것이 우리 사랑에 도움이 되면 하면 좋죠 근데 규칙적으로 할 필요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서 그냥 하루가 후딱 가고 그리고 같이 앉아 있지만 따로따로 유튜브 보고 그러다 각자 자고 그런 게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도 성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섹스하고 사랑의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너무 멀어지면 그리고 잘 돌보지 않게 되면 마치 이렇게 왜 우리가 꽃을 가꿀 때 관심 안 주면 금방 시들거나 죽거나 하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관계만큼 우리의 친밀감이나 결속감을 다져주는 게 없기 때문에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혼자서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대리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관계는 상대의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3869님께서 20살 아들이 첫사랑과 사귄 지 3개월 만에 차였어요 근데 지금 10개월이 넘게 우울해하네요 세상에 여자는 많다고 위로를 해봐도 그 여자애가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아 근데 연애를 뭣도 모를 때 했을 때 이때가 헤어지고 가장 힘들 때인 것 같긴 해요 20대 초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3개월 만에 차였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도 지금 10개월 넘게 계속 우울해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헤어지면 그 사람을 자꾸 미화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은 참 좋았지라든지 잘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잘 헤어지는 법, 시련 극복하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걔랑 헤어지게 된 이유를 휴대폰에 적어놔라 그래요 그러면 걔가 왜 그리워질 때 그리고 사랑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생각될 때 그거 꺼내보라고 왜 헤어졌는지 그러면 좀 나한테 납득이 가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좀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업그레이드도 좀 하고 그리고 헤어진 게 실패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왜 너무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추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상처를 좀 덜 받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첫사랑이라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을 좀 주셔야죠 자꾸 얘기하고 누굴 만나봐라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들이 잘 견디게 그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니뭐니 해도 시간이 제일 약인 것 같습니다 자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속궁합, 속궁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있긴 한 걸까요? 이것도 맞춰갈 수 있는 걸까요? 앞으로 차차 나아질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신 거 보니까 이쪽은 속궁합이 안 좋나 봐요 네 그런 게 진짜 있어요? 네 보통 속궁합 얘기 많이 하고 요즘은 속궁합을 맞춰보기 위해서 살아보고 결혼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사실 속궁합이 있기는 있겠죠 왜냐하면 성기는 규격이 있는 거잖아요 질도 그렇고 그래서 느낌이나 피부의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도 있어서 다르긴 다를 텐데 있기는 있을 텐데 이게 처음에 딱 맞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면 대화도 계속 해본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지 낯선 사람 만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속궁합은 서로 맞춰가기에 따라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드백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서로 소통이 있으면 속궁합은 분명히 더 좋아지죠 아우 좋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제 시간이 끝났어요 혹시 박수채에서 함께한 시간 어땠나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아우 다행입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 만나서 반가웠고요 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낮시간에 라디오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 많이 공부하시고 성에 대한 건강한 담론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사회도 건강해질 것 같아요 연애 사랑도 또 연애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낮시간부터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저희는 선생님 보내드리고 어 그럼요 가족이랑만 하세요 어 어떤 걸요? 섹시낸 가족이랑 어떻게 하세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이러지 말고 가족이랑 해야 됩니다 아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 샘디만 다시 돌아올게요 에라우 에라우 에라우